양념장 제가 보내셨습니다. 약속이 없어요. 왠지 그냥 퇴근했어요. 거기 없어서. 약속이 있으라고. 술 약속이 있으라고. 날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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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없어서. 날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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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사고. 누구시기에. 침옥.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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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사패. 그 다음에. 통사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쿠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패. 사패. 뼈가. 항상. 도지란다. 항상 그렇게 가져가고. 아. 송시어. 표형이. 12kg씩. 1kg 돼요. 네. 그니까. 한 마리들은 4개 밖에. 얼마큼 쌀이페. 들어가요. 다참하고. 오늘의 공식은? 오늘의 공식은? 저.. 이후로 구성한게 고가해 그게 아니었지요 오늘의 댕글로 사야해 댕글로도 있거든 댕글로도 있겠다 1kg 300짜랑 9,000원 4,000원 2,600원 2,600원 3,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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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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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지금 공석수가 못 나갔어요 내일 아침에 가득힐 수 있어요 네 네 네 네 가져다 드릴게요 네 손이 저런 도저히고 무데로 다운게 소지 소지 등심이 되겠다 너무 커 아 그렇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여기에서 아침에 갔습니다 아 탱이로 다운다 이게 이게 칼로 이게 튕겨요 돌려내니까 그래서 손으로 손잡고 다시 해야돼 아 너무 예쁘다 네 그럼 제가 그 하루 주물도 하면 빨리 좀 다 참고 그러니까 잘못됐습니다 내가 나쁜게 아니라 자기가 신고 기계가 기계가 저기 추우니까 냉방 찍기 날씨가 추우니까 기계가 쓸지 모르는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저번에 그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이렇게 등심 등심 사이즈로 만들어주면 되죠 등심 사이즈로 만들어주면 되죠 아니 처음에 알게 잘 썼잖아 네 모르겠어도 이거 클로스 너무 커 클로스 클로스 좀 잘 쓰는데 이렇게 시가 요 명절에 시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인정할게요 예 정말 오늘 제가 인정할게요 어제 하루 쉬고 계속 술 마셔던데 오늘 내일 술 마셔던데 술 약속이 너무 많네 음무적으로 마셔야되나 음무적으로 마시나요 한 달에 모임이 4개인데 4개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두탁인데 6시에 안 하겠네 이 친구도 어딜 잡아놨냐 제 친구들 세트 세트 골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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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한겹살 골친목 몇천 원 정도 가요 소 4분 사면 사면 안 돼요 자넘어 는 예를 들어 손에 도mers bumper 용맹하게 소 없어서 사이가 많은데 그 안상인들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50만, 50만, 50만조가 더 많아요 소가 이제 소를 너무 보내는 데가 많이 확장하는 건 농가를 근데 그 사람들이 소를 안 내요 지금 농업사람이 안 파는 거라 더 키워놔 키워놔 차곡감도 안 되잖아 차곡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랫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경매를 보는 건 별 차이가 없대 투수가 그만큼 더 많이 빨리 나와야 돼 그게 없는 거예요 유세히 상대를 농가에서 이거를 다 풀어주는 건 당연히 가격 낮추긴 하는데요 고기가 싸다고 경매장에 물건 안 주니까 장려 보는 사람들은 똑같은 입장이 돼 그게 또 문제 그게 유스가 잘못됐어 정확하게 농가에 가서 고민이 되냐 물어보고 말은 안 나오는데 사계책 등가마다 다 풀리니까 저도 막 손님 그래서 저는 일단 사계에 조금이라도 싼 사람은 부족하게 해 버려 일단 손님이 이러면 안 돼 저한테 돈값은 조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원한 3개 달 11,80만 맞추고 올려줬죠 15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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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145 고춧가루 고춧가루